여긴 거 많이 거 언제 오지? 야니 오빠! 야니 오빠! 오빠 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빠 잘 지냈어? 오빠 이거 뭐야? 밥을 타올래? 오빠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구! 아유 언제 오는 거요? 야 이게 뭐라고 떨리네 왜? 왜 안오지? 나 만나는거 알고 안오는거 아니야? 귀여워 오오오오 안녕? 시원아! 아저씨 누군지 몰라? 네 몰라? 누구냐고? 삼촌이 노래도 준비해왔어 불러줄까? 아니야 괜찮아? 응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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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